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직전에 로이터 통신과의 작심 인터뷰에서 한마디로 김정은과 시진핑, 푸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발칵 뒤집어 엎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로이터 인터뷰에서 강조했던 핵심 사항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중국 공산당, 대만에 대한 힘의 균형을 통한 변경, 반대한다 대만이 전 세계적인 문제라면 오늘날 북한의 핵문제, 김정은의 핵문제도 전 세계적인 문제다 김정은의 핵문제,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묵인해 주고 용인해 주었다고 역설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당시에 중국 공산당이 발칵 뒤집어 졌었지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을 하면서 러시아를 강하게 질책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중에서도 세계 시민들과 세계 평화를 해치는 공공의 적이 있다면 누구나 북한 김정은의 핵문제, 중국, 러시아를 또 한 번 발칵 뒤집어 엎었지요 저의 WTR, 북한 내부 소식통들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를 잡아먹고도 남을 호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동아시아, 동북아의 화약고라 다름이 없는 북극 김정은의 핵문제를 잡기 위해서 핵에는 핵으로, 워싱턴 선언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SSBN급, 오하여급 핵 잠수함이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또한 김정은의 인권 문제도 강력하게 거론을 했지요 자,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이와 중국의 시진핑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 한미일 이렇게 북한과 중국을 잡는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기 전에 좀 곰곰이 살펴봐야 하는 일본 아베 신저 전 총리의 복심이 뭐였습니까? 지금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여기에 우리도 정주국으로 참여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강력하게 정책화했던 인도태평양 전략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 해상 실크로드를 막기 위한 거대한 작전 중국 공산당을 포위하기 위한 작전이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 아닙니까? 여기에 이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베 신저 전 총리에 위해 만들어졌죠 아베 신저 전 총리가 일본의 이 평화헌법을 이 자주헌법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가 해외로 파병할 수 있고 일본 자위대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자주헌법 자주헌법으로 만들려고 아베 신저 전 총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지금 현재 한, 미, 일 군사훈련이 얼마나 최고조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 드디어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오는 18일 현지시간 열리는 한, 미, 일 정상회의에서 매년 최소 1회 한, 미, 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에 조만간 공식 합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미, 일은 한, 미 양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공동군사연습을 정례화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는 내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 미, 일 3국 정상회의 정례화 완전 합의까지는 과정이 조금 남았지만 정례화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넓어지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 미, 일은 한, 미 양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공동군사연습을 정례화해 매년 개최하는 내용도 논의 중입니다 한, 미, 일 3국 간 공동군사연습 정례화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 미, 일은 북한 김정은의 고체현료 기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 도발에 대응해 지난달 동해상에서 연합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하는 등 특별한 상황에서 부정기적으로 훈련을 해왔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과거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한, 미, 일 3국 간 군사훈련의 복원과 이미 하고 있는 훈련의 강화 등을 3국이 폭넓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소식통은 사실상 전례가 없는 한, 미, 일 군사 동맹의 매년 정례화 그것은 바로 북한의 김정은과 중국을 정조준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여미우리 신문도 한, 미, 일은 3국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정상회의와 공동군사연습을 정례화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을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난리 났던 이야기죠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한, 미, 일은 18일 정상회의 뒤에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 외에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별도 채택하는 것도 조율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한, 미, 일 공동군사연습 추진 배경에 대해 3개국이 결속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나 중국의 패권주의적 행동을 견제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 미, 일, 3국은 정상회의 하루 전인 1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인권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문재인 전 정권을 언급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 시대와 한, 미, 일 연합대훈련의 정례화 이것은 그야말로 북한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미, 일 이 지금도 연합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 한, 미, 일 연합훈련의 정례화, 정상회담의 정례화는 그만큼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총리, 북한 김정은의 핵 문제와 중국의 패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대통령실이 밝힌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미, 한, 일, 한, 미, 일, 3국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 정례화가 더 확대가 되면 동해바다로, 남해바다로, 소해바다로 또 공중으로 인도태평양 전 지역이 무엇인다 중국 공산당, 중국인민해방군을 압박하는 전구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전구의 중심은 대한민국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미, 일 연합훈련의 정례화와 고도화 한, 미, 일 정상들의 매년 정상회담 확대 정례화 이 부분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라며 이러한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겠나라며 그만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이 시대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군사 전문가들이 밝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김정은이 잡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은 저 시진핑이는 오래 갈 수가 없지요 어찌되었든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이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김정은이도 저렇게 지랄 발검을 하고 있지만 지금 훈련 앞으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의 육해 공군은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지요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깜짝 놀랐습니다만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